최근 이딴 교사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가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교육 현장에서 시료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대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주요 원인으로 교권 침해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도교육청 교원 무료 법률 상담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교권 침해 관련 민영사 사건과 아동학대 신고 등에 교원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한 겁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권 전담 변호사는 한 명에 불과해 현장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에 한 명 있어요. 체험 됐다 안 됐다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좀 난감해 하더라고요. 더 늘리기도 사실 예산적인 거나 자리 문제가 있는 거고. 원주시의회에서도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아동소통센터를 설립하고 원주시와 지역사회가 나서 아동소통 교육과 실태조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례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이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소통하겠다는 의미인 것은 알겠으나 그게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교권 침해 보호를 위해 실제 교육 현장의 고민과 현실을 담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와 원주시의회가 발의한 교권 침해 보호 조례안들은 이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